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 레슨 마스터와 BPS 매니저의 프로샷 메뉴 중 하이런 카테고리에 롤랜드 포텀 선수의 하이런 세계기록 28점의 배치와 공략법을 수록하였습니다. 당구박사는 BPS를 이용하여 모든 배치를 연습해보았습니다만 당구동호인이라면 의미있는 연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포지션에 관심있는 당구동호인이라면 느끼는 점이 클이라 생각됩니다. 당구 역사에 남을 대기록인 만큼 이번 컨텐츠를 수록한 대가로 당구박사 레슨 마스터의 가격을 천원 올렸습니다. 당구 실력 향상을 간절히 원하는 동호인만 몰래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당구를 전문적으로 치는 분들이라면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하여 BPS를 추천합니다.